야오오오오 이 종류의 맛은 아니다. 양을 좀 불쌍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맛이 잘 안난다고 하셨고 일단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. 잠깐만 또 박찬호 써야돼요? 박찬호, 추구하려 했던 것 같아요? 네 추구하려 했던 것 같아요? 초반학교의 색깔이 왜 그래요? 어디다 추구하던지 이 색깔이 저기당하는 게 입니다. 놀고 있는 것 같아요. 흠 핸드가 저게 배만 소세